여기는 태국 맛! 태국 맛! 유리야 이거 니가 딱 좋아해 보이네 맞지? 요맘때 이걸 여기서 메로나? 이걸 여기서 보네 나는 조코야킹 그럼 난 일본에서 내가 찾아 먹는 거 먹자 이거 또 여기 여기서도 먹는다 너무 똑같은 거였어 태국까지 이게 먹고 싶은데요? 태국까지 와서 태국에서 맛있는 유명한 거 추천해 당신은 유명한 거 추천하는 거 먹어야 돼 당신은 유명한 거 추천하는 거 먹어야 돼